약발이 최고씨다 이자식아 우와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이 도쿤도쿤 와일드쿤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거치라는 게임입니다 병맛 대전 액션 게임 자 여기 중앙에 기묘한 복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최자에요 자 이 사람이 주최한 대회에서 우승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예 아직 데모 버전이라서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즐길 거리는 많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표정보소? 아 이건 아직 고를 수 없나봐요 이 캐릭터들은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이분 얘가 제일 좋네요 역시 주인공은 흑인이지 그는 신의 자식이에요 그는 엔지니어였죠 그의 꿈은 새로운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그의 허리춤에 달려있는 염주와 숫자가의 조합은 모든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의 참된 사람이란 걸 알려줬죠 그의 아버지는 머슬맨이었어요 흑인이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짱짱한 남자였답니다 좋아 한번 가봅시다 와우 예아 내 스타일이야 마틴 루터키 의지를 본받아서 오우 예아 좋아 한번 맞짱 떠봅시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페이탈리티 같은 요소가 있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이야 이 자식아 이건 그냥 갈기면 돼 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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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동 콤보 시스템 나쁘지 않아요 약발이 최고시다 약발이 최고시다 이 자식아 오우 자 페이탈리티 쓸 수 있습니다 페이탈리티 까치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오우 다리 잘린거봐 얌체처럼 할게요 발차기 쓰고 긴발 긴발 갈려라 긴발 뚫루왈루와 긴발 또 갈리죠 오면 또 긴발 젠틀맨 또 긴발 어차피 인생은 치사하게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여기 또 승리의 춤도 있네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이거 내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까 좋아 가자 마틴 루터킹 오우 이 할아버지는 좀 멋있다 자동 콤보 시스템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군요 후우 저리가 저리가 흡 흡 아 아파 아파 칸칸춤으로 날 때리다니 공중 콤보 없나 어어 잠깐만 차 온다 너도 끝났냐 어어 뭐야 이 발레는 어어 이거 좋은데 어어 이거 좋은데 개꿀 아닙니까 거츠다 거츠 아 뭐야 이거 어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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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였나 거츠 여기서 콤보 나이스 자 아 양팔이 없어 괜찮아 난 양팔이 없어도 잘 싸울 수 있다고 발이 있어요 예 팔이 없으면 팔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발이 없으면 E로 싸우면 되는 거고요 자 어어 차 온다 구석의 팩 구석의 팩 자시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바이키로 끝났네요 dell 야 한거 잘 중심 잘 쓴다 동쾌 전이네요 얘 같은 캐릭터랑 싸우는 거네 오케 어딜 가짜 가 감히 진짜 앞에서 대들려고 하노냐 야 잘 막는데 마스발 마셔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하아 얘 왜 뭐 waż 사지가 다물렸네요 얘는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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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lerin 어 이겼다 어 이번에 주체자랑 맞짱 뜨네요 오케이 갑시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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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쟤 이상한거 소화하네 자 혀 오케이 노렸죠 한발 없어요 쟤 아 아파 아파 안돼 거츠 무브 오케이 안당했다 뭐지 쟤 알아서 박아주네 와 잘 싸운다 얘 진짜 잘 싸운다 하지만 나도 질 수 없다 나도 내 가족이 있거든 여기서 거츠 무브 아 거츠 무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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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거츠 무브 오케이 양팔 양다리 다 없어졌죠 이렇게 페이탈리티로 끝내게 됐습니다 컴온 컴온 아 이렇게 해서 엔딩 봤다 예 아 데모라서 아직 안보여주네 자 이렇게 해서 깼네요 이번엔 역회도 한번 해보죠 오 이렇게 이뻤단 말이야 아 물론 지금도 고와요 모란다는 정말이지 재능이 쩌는 애였어요 재능충이었죠 노력충보다 더욱 더 쩌는 애였거든요 하지만 엄마 몰래 먹을 것을 발견하고 햄버거를 먹게 되었어요 햄버거는 존나게 맛있었어요 햄버거를 많이 먹게 된 모란다는 결국 네 이렇게 변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외모는 진짜 지금도 예뻐 살 빼면 이쁠 것 같아 오케이 이리와 이리와 저는 내가 당했었지만 이번엔 니가 당하게 해주마 싸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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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개쩌는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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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뺨 뺨 이리와 뺨 뺨 뺨 뺨 개사기야 와 모란다 개세다 진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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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 하아 거스무브 빅토리 몰란다 개세입니다 이번엔 바로 동케전에 들어가네요 초록색이야? 아니야 난 초사기를 알았다고 뺨 때리지마요 뺨은 나만 때릴거야 너만 뺨을 때리는줄 알아? 나도 뺨 좀 때려봤어 오케이 투투투투투 자 difícil 아 거스무브할숭.... 음쓴겨내기 겉스무브 Dr.L sir 뒷집게로 마무리 갈복 이겼어요 너무 쉬운거 아니냐 자 이 사람이랑 또 맞짱 뜨네요 잘해 이 사람 진짜 잘해 하지만 뺨대기 앞에서는 답이 없을 것이다 어 어 어 어 저 저 저 저 어 어 오케이 걸렸죠 뺨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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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노린다 차를 노린다 오케이 고츠 무브 아 타이밍 맞았을 것 같았는데 안 맞았네요 강한데 개 세잖아 오케이 I'm having you 배치기다 차차차차 으응응 이리 온다 이리 온다 이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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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해 역시 역시 짱이시다 우리 모란다가 짱이시다 와 콤보 진짜 개쩔어 어 어 어 좀 무섭다 아 모란다는 자기가 꿈꿔왔던 패스트푸드점을 열었대요 네 아유 잘되겠군 잘됐어 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스팀에서 데모로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링크도 알아드릴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은 게임입니다 나쁘지만은 않은 게임이라고요 자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왈도쿤이었습니다 뭐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